안녕하세요. 아야커피 직원 1호입니다. 오늘은 요새 유행하는 발구나라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가 간단해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해보실 수 있어요. 시작! 알 말고 수제비. 터뜨려을 기반으로 굽게 만들어주면. 양파와 버터와 조각을 해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양파 마늘 양배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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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계란 고춧가루 닭다리 설탕 설탕 마셔냄 설탕 설탕 이런 식감은 조금 더 많은 식감 이런 식감은 이런 식감은 이런 식감은 마지막에 뼈 뼈 뼈 뼈 육수 육수 계란 고춧가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